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옥과까지 끝에 가서 잡고 갈 거예요 엄마 정신 차려 이 돈 모으려고 우리 엄마 허리 수술도 못 시켜줬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날려 다시는 안 올게 어떻게 하면 믿겠니 엄마 따라 죽어 누구시죠 윤석빈 변호사입니다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을 텐데요 건방진 개식같은